어 정빈 안 탐해야지 아 뭐야 벌써 사용중이야? 제일 먹었어? 오케이 알았어 나도 빨리 들어갈게 여보세요? 제 말 틀리나요? 아이고 잘 지내줬어요 너 때문에 내가 그 구사워를 그 창고에다가 넣어놔가지고 그거 완전 똥됐어 진정해요 거기 지금 몇 년도인가요?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5년 동안 너를 믿었다는 거 그게 참 미친 짓이었던 것 같아 새로운 장비를 맞출 거거든?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서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리니지는 어떤가요? 아 이 놈의 팔랑귀 진짜 달라진다고요? 지금 여기는 그 2008년도입니다 지금 할파스 서버로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요 뭐라고요? 안 돼요 안 돼요 거기 할파스만은 무조건 피하세요 왜요? 나 거기서 지금 환술 잘 키우고 있는데 뭐라고요? 환술? 거기다가 할파스? 제 말 잘 들으세요 2016년 9월 18일 신서버 서큐버스가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2016년 9월까지 16명을 모으셔야 됩니다 이걸 모으면 뭐 어떻게 바뀌는데요? 용을 잡게 될 겁니다 용을 16명이서 잡는다고요? 32명이 잡아도 못 잡는 그거를 16명이서?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그때는 16명만 있으면 누구든지 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분명히 어렵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전은 다시 시작될 거예요 뭐야 이거? 우와 서큐버스 서버 그래 이거지 이게 이미지거든요 여보세요